영양영찰서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정 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영양군 이반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 60살 김모 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수했습니다. 경찰에서 정 씨는 1년간 함께 살아온 숨진 김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.